대변인의 학교 대선이의 학교 대선이의 학교 대선이의 학교 나 너랑 같이 미국 갈 거야 응? 우리 강 회장님 너무 딸바고라서 한국에서 너무 숨막혀 우리 같이 가서 결혼도 하고 공부도 하고 같이 갈 거지? 같이? 응, 같이 우린 언제 결혼할까? 5년쯤 후에? 그때는 우린 참 변했을 거야, 둘 다 아닐 거야 약속할 거지? 항상 옆에 있을게 놀아볼 수 있습니까? 아이씨 여기 너 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니가 왜? 할 말 있어서 왔어. 얘기 좀 하자. 연락 안 되더라. 나 약속 있어. 시간 없으니까 할 말이 뭐야. 정색하기는. 나 너랑 결혼하려고 왔어. 너 이제 어디 못 가. 여전하구나. 너도 그대로네. 나 좋아하는 사람 있어. 에이 거짓말. 일부러 그러지마. 너 혼자 미국 가서 삐져서 그런 거지? 나 안 보고 싶었어? 얼마나 대단한 여잔지 보고 싶네. 여자친구 올 때 됐어. 계속 거기 있을 거야? 내가 먼저 갈까? 우리 정우씨 마음을 빼앗을 정도라 나밖에 없다 했잖아. 쟤야? 나 간다. 나 간다. 잠깐만. 안녕하세요. 인사를 왜 해요? 인사 안 해도 돼요. 아니, 저... 어이가 없네. 장난해? 죄송합니다. 사과를 왜 하는데요? 그만해. 네 맘대로 하는 거 아니야, 채훈아. 저기 여자친구분. 네? 정우에 대해 다 알아요? 야! 네? 정우야. 저 여자가 널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? 널 이해한 사람은 나뿐이야. 너 두고 미국 가서 나 너 잊은 적 한 번도 없어. 저 여자가 널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? 정우야? 정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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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같이 약속했잖아. 나랑 같이 미국 가자. 아멘 아멘